오늘의 첫 손님은 소니 A7C2 렌즈와 바디를 마운트하겠습니다. 정말 깔끔해졌죠? 어서오세요. 편안하고 졸린 카메라 렌즈 클리닝 샵입니다. 오늘의 첫 손님은 소니 A7C2 2470 GM2 렌즈네요. A7C2를 책임질 엘린 카메라 청소 키트입니다. 그럼 클리닝을 위해 바디와 렌즈를 분리하겠습니다. 렌즈 블루어 부드러운 렌즈 블루어로 렌즈의 먼지를 털어주겠습니다. 렌즈의 마운트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바디도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줍니다. 바디도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줍니다. 이미지센서는 조심스럽게 클리닝 펜 클리닝 펜 그 다음 클리닝 펜으로 블루어는 털어내지 못한 미세먼지를 털어주겠습니다. 아! 기스나면 어쩌냐구요? 걱정마세요. 부드러운 브러쉬로 기스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더 부드러워요. 구석구석 슥삭슥삭 바디 하슈의 틈새도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슥삭슥삭 뷰파인더도 깨끗하게 내부 단자의 먼지도 털어주겠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배터리 삽입구 내부도 깨끗하게 그 다음 클리닝 펜의 반대편입니다. 렌즈 표면에 남아있는 먼지를 부드러운 패드로 한 번 더 청소하겠습니다. 부드러워요. 가본 파우더 처리로 렌즈의 코팅을 보호하며 깨끗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습식 티슈 알코올 프리 암모니아 독성없는 안전한 칼리너 네. 안심하세요. 렌즈 렌즈의 지문 기름때 얼룩을 소독하겠습니다. 모드듬 모드듬 Montreal 칼리너 렌즈 클리닝 전 렌즈 클리닝 전 렌즈의 세균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렌즈의 세균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소니 A7C2 2470 GM2의 클리닝이 끝났습니다. 렌즈와 바디를 마운트하겠습니다. 정말 깔끔해졌죠? 배터리를 장착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방문해주시면 여러분의 카메라와 렌즈를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클리닝 해드리겠습니다.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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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